바이러스 이거 한 번 다 밀었는데도 계속 뜨네? 아 그만 시작한 거야? 치료했어 아니 시작했냐고 아 시작했지 안녕? A.O.W 안녕하세요 행복한 새해 아 맞다 행복한 새해 야 새해 첫 라이브인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새해 첫 라이브를 저희 막내지가 하게 됐습니다 새해는 이거지? 야 너 그거 안 쓸래? 프리미엄? 써! 로그인 안 했을 뿐이야 아무리 가격 오른다 해도 물가가 계속 올라요 여러분 나 쓰도겠지 여러분 사실은 라이브를 켠 이유는요 허니 뮤직비디오가 오늘이죠? 정확히 55분 후에 나오는데 특별히 지금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께 최초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후비를? 뭐 룹비디오? 아 진짜? 정말요? 여러분? 저는 이 일에 상관없어요. 허니 마스터 mp4 설마 내가 그러겠어. 아무튼 장난이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50분 후면 나오니까. 티저도 어젠가 나왔지만 다 보셨겠죠? 어때요? How you like that? 뭐라고요? How you like that? 자, 저희가 어쨌든 모인 거는 이제 에릭이가 저한테 아이디어를 던져줬어요. 저희 방금 연습하고 왔거든요. 내일도 뮤직뱅크 하니까 끝나고 조금 짧게라도 저희 이제 팬사를 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짧게 에릭이가 응원법 만드는 거 어떻냐? 또 더비한테 힘든 과제를 던져주는 거 어떻냐? 그래가지고 더비 좋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딱 모인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근데 살짝 어렵게 많이 안 할 거고 그냥 살짝 간단하게! 그냥 재밌게! 이런 느낌으로 뮤직비디오 활동도 어떻게 보면 스페셜하게 저희가 또 재밌게 하는 거니까 네네. 2주간 또 더비 분들이 생방이든 산옥이든 오실 때 또 신나게 응원법 하고 저희도 그거 힘을 또 받을 수 있게 예.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 오시길 바라고요. 지금 한번 대충 짜볼게요. 일단 네이버그 회사에서 회사에서 이런 중개 있어요. 이런 중개? 난 좋게 좋았어. 여기서 몇 개만 하면 될 거 같아. 저거 저거 아닌데? 5초부터 나왔는데? 자 일단 다시 해봐. 5초부터 어! 더보이즈 선우 에 에 아 아니네. 더보이즈 뭐 타령해? 탁.. 타령이잖아. 선우 에릭 허니 달링 덮즈 더비 어떻게 이건 다 말해? 내가 한번 예상해볼게. 5초가 어디야? 지금이구나. 어 내가 원에잉 그럴거야 아마 달링가 근데 왜 남아 허니니까 또 달링이 또 이제 몰라? 몰라 달링이 왜 나와? 갑자기 달링인데? 너 LA 맞아? 아니 허니 허니라고 하니까 달링이라고 하는 거잖아 알겠어 달링이 뭔 뜻이야? 약간 자기 아이 좀 약간 좀 달링 그치 허니 알아 임마 그래 그거잖아 이거 괜찮아? 에릭이 감 떨어졌네 sorry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에잇 원에잇 가사는 아 가사래 응원법은 더 보이즈 선우 에릭 허니 달링 덮츠 더비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식어를 다 뱉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보이즈 선우 에릭 허니 달링 덮츠 더비 비! 이거 하고 싶어 봐봐 야 기다려 야 이거 해야지 너무 초반부터인가? 아니 여기 초반에 넣지 마세요 장전나무니 여기서 나와준 거가 여기서 왓츠니 하 하고 김선우가 있어요 왓츠니 뭘 원하냐 날 원한다 라는 이제 또 앙큼한 뜻이죠 뭐요? 언제 하면 되냐면 김선우 나 왜 이렇게 빠르냐? 김선우 이렇게 내야 돼? 네네네 여러분 죄송해요 더비즈를 다 데뷔시키려고 작전했네요 봐봐요 왓츠니 하 김선우 어? 김선우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김선우 김선우 아니야 You can say 너 맞물리는데 괜찮아? 상관없어 난 더비랑 그럼 듀엣 하는 거지 더비가 방해하는 게 아니니까 왓츠니 하 김선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왓츠니 하 김선우 이렇게 여기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허니 시작할 때 더보이즈 선우엘이 허니 달링 덮쥬더비 하시고 이제 선우 파트 때 왓츠니 하 하고 김선우만 하면은 그 벌스 원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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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으시면 돼요 아 그래 나 여기 하고 싶어 비 그리 라임 맞춰지지 그리 비 라임 비 아 이건 좋다 비 비 그러면 비 비 봐봐 스쿨 좋은 이런 거 스쿨 약간 세일라이드 때 내한 거죠 비 스쿨 스쿨 근데 스쿨은 하지 말자 아 그래 church 그런데 여기서 뭔가 들어있으면 누구 카드 이 여기는 그냥 psychopath ода 같이 있고 어 screws Kevin 지금 더비 유한 분이 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네 Commonwealth 녹음을 해서 올해 주시면 돼요 올러 팬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블루투트 스피커 큰 걸로 챙겨오셔서 내일 이제 뭐 산업 같은 거 할 때 앞에서 줄 기다리고 계실 때 한 분이 대표로 이제 스피커를 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일단 노래보다 말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는 김선우 그 앞에 그 앞에 그 더 보이즈, 선우, 에리, 허니, 달링, 덕쥬, 더비와 김선우 그리고 working like a bee, bee!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벌써 시작할 때 저희가 오오오 하잖아요 그것 때 그냥 같이 오오오오 해주시면 돼요 같이 그리고 girl I like it when I take you sky high 할 때 sky high 이거 같이 girl I like it when I take you sky high girl I won't be lying to you now 나는 하지 말자 너무 바빠 더비가 그러니까 무대 봐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무대 지퍼도 멀리티 세우니까 안 돼? 되죠? 그게 아니라 혼자서 무대 안 보기 좋다고 있을 것 같아 I've never thought the world be spinning around someone other than me I like that 너무 바쁘면 안 되니까 I like that baby like that 이건 빼자 아 그래 그냥 같은 생각이야 근데 뭔가 있긴 있어야 돼 여기선 그냥 봐봐 이게 봐봐 와 이렇게 하면 돼 그래 여기 와 와가 그러니까 환호 그러니까 환호 그치 와가 환호 내 말이야 나 와 하시면 어떡해 이렇게 와 이거 봐 I like that I like that 워 프리코로서는 그냥 좀 보시라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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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어? 망고 주스 어때? 나 망고 주스 아니니까 시작할게요 네 You 아니야 너무 많아 프리코로스 일단 여긴 또 저 파트 시간만에 와아! 이렇게 여기 뭔가 있으면 좋겠네 너 더보이즈가 너무 뻔했나? 아주 재밌어서 배워야 아니면 허니가 자기잖아 그러면 표정 살짝 킹본 같아 무슨 말하기 전에 막 뭐하는 거야? 자기의 아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네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자기야 왜 어때? 자기야 괜찮지 않아? 죄송합니다 여기 그냥 있어야 돼 네 글자 굳이 네 글자 안 해도 돼 이런 거 사실 업바운스를 타면서 더비들이 그니까 엠박자에 여기서 해! 요! 왓츠다! 예! 꿀! 꿀! 어? 꿀? 야야 더비한테 사과해 멈춰 멈춰 멈추라고 더비한테 사과해 왜왜? 꿀꿀? 사과해 빨리 난 아무도 생각 안 했어 왜 네가 그렇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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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후렴 멘 좀 많이 넣자 여기 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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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꿀꿀거려서 데뷔라고 그러잖아, 지금. 데뷔가 돼 이러시잖아. 너 사과해 빨리. 너 대국민 사과해. 데뷔 국민 사과해. 이런 거 모자 벗고 사과해야 되나요? 모자 잡고 사과해, 신사처럼. 써라. 죄송합니다. 소라게 느낌으로 사과드려 빨리. 죄송합니다. 그렇지.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 뒤에 나가자. Tell me who the bad is. I know you are queen. 퀸. 근데 퀸인데. 더비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기순말로 컨펌 받고 말아. 알았어. 퀸이니까. 아, 물론 이제 남자 더비도 우리 응원해주고 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퀸 그러면 뭔가요? 나? 아, 물론 장난치고 싶었어 그냥. Tell me who the bad is. I know you are queen인 거 안다잖아. 우리 그렇게. I know you are queen.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예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Tell me who the bad is. I know you are queen. OK. I know you are queen. OK. 허. 허가 좋지 않아? 그래. 퀸은 근데 너무 똑같으니까. Tell me who the bad is. I know you are queen. 허. 내가 못 설렜다 이거는. 너 어떻게 할 건데. 너 더비야. 내가 더비야. Tell me who the bad is. I know you are queen. 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잘 살렸네. 싹 어깨 하나 내주고. 퀸이 돼. 허. 근데 이런 제스트 꼭 해야 돼요. 안 할 거면. 하나의 의미가 없어. 허 하나 돼. 허. 여기다. 허. 허. New. UH. 여기다 또 똑같이. So sweet. So sweet. 하고 똑같이. 그럼 이제 버스 2. 버스 2는 또 많이 넣지 말고. 똑같이. 이제 1절 버스 2의 선호했던 것처럼. 손형제. 손형제? 아니야. 손형제, you can say please. 하고. 너 랩 해봐 봐. Yeah. So I suited up in black and yellow stripes, playing hard every day and every night. If you wanna hit it, take a sting, gonna be no regrets, cause I'm a dude, I think I want to get you down. 내가 보기엔 여기서, 그냥 stripes on night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We suited up in black and yellow stripes. 근데, 여기서 그냥 환호가 낫지 않을까? 뭔가 너무 다 따라하시면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봐봐. 그냥 분위기가, 봐봐. 그걸 지켜봐, 우리를. 손영재! 그냥 여기서 봐봐 이해 하고 그냥 짧게만 여기는 괜찮아. 너 파트니깐 환호 시작? 여기? 오오오 똑같이. 여기는 똑같이 I like that. 아니 더빈 분들이 공방 안 오신다는데 지금 공방 안 갈래 이러시고 계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내일부터 완벽한 걸 원할 것 같습니까? 네 더빈...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야 호 빼지! 호 왜요? 이거 댓글 봐봐 어이! 바르고 공방해야지! 아니 우리 의견 내 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의견이 아니면 이게 성공으로... 응원법은 원래 살짝 반강제적인 느낌으로 해야지 제맛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창피하대! 왜 창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해 나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음악이잖아요 음악은 그런 거 없어 근데 솔직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게 허니잖아 약간 벌, 꿀벌 약간 이런 컨셉이잖아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요 우리 더비 분들 드레스 코드도 이제 블랙 앤 옐로로 맞춰 입고 응원법으로 윙 이런 거잖아 나올까 생각했어 저는 금방 안 돌겠습니다 이건 얘 생각이에요 아 저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랬어요 약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간 윙 근데 나는 이거야 이게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그런 군중 심리가 있어가지고 그 한 분이서만 이렇게 하면 안되고 여러 명이 그냥 오케이 괜찮아 해서 힙합마음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막 하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냥 하 하시면 돼요 하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뭔가 그냥 그 애드립 넣듯이 하시고 어쨌든 verse 2까지 가서 그래서 손형제만 하시면 되고 제 랩파트때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환우만 해주시고 환우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verse 2 똑같이 어 오 해주시고 오오 여기도 없어 여기는 똑같이 그 프리크로스 들어가면 Sendot." 오오 이정도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파트가 프리크로스에서 저희 둘 이렇게 교차 되잖아요. 교체 시작될 때만 그냥 환호. 그 다음에 뭐 Right Now Baby Right Now 할 때 그때도 그냥 우우 해주시고 이제 여기도 또. 벌써 막 서요 여러분. 사실 제가 바른대로 안되고 있어요. 제가 바른 거는 윙 이거랑 꿀꿀 이런거 무조건 하고, 자기야! 자기 하나 넣으면 안 돼, 윙? 알겠어, 자제할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윙윙돼요. 너가 혁오 선배님이냐고. 윙윙거리는 거야. 자기야 할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청소기야? 자기! 이거 하나 넣으면 안 돼. 어때? 그건 한번 생각해볼게. 그래. 여기 타이지? 타이, 타이 됐어. So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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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안 넣어야 되나? 여기? So sweet! 아니, 넣어도 돼, 넣어도. 그러면 B! 아우트렉트 뺄까? 아니면 여러분, 좀 어려운 거 원하세요? 일단 좀 해석이 줘. 봐봐. 그러면 let's go! you can't say please ㅋㅋㅋㅋ 사실 왜 이래? 좀 내가 해볼게. 스트릴! University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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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꿀! 자기야! 자기야! 자기! 자기! 자 그냥 가수 스윙! 진지하게 해서 스윙! 자기야! 방해하지 말아봐 너부터 들어볼게 마지막 아웃트로야 해봐 자기야! 자기야! 내 자기인데 왜 무대에 있는거야? 자기야! 이렇게 찾는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자기 좋대잖아 이런식으로 할거면 이렇게 자기야! 왜 거기있어? 나 집에 밥해놨으니까 내려와 내가 밥해놨어 일어나시라게 아니면 그때부터 프리스타일로 하고싶은말 자기야까지만 맞추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야! 뭐해! 자기야! 뭐하고있어 거기서? 내려와 빨리와 힘들지 않아? 아니 끝나고 연락해 오케이 기대했을까? 이런거까지 다 해보고 아이스로! 그런거 할거냐고 너 끝나고 면담좀 할래? 아니 형 아 문 둬야된다 아 나도 문 둬야된다 어쨌든 자 그러면 자기야는 나중에 하고요 아니야 자 제대로 할게 흔들지 말아봐 봐봐 그래서 이런식으로 내가 애드립 박자가 어려운거였어 나는 이 노래를 더 힙하게 만들고싶단 말이야 더비들로 인해서 더비가 박자가 틀릴수도 있는거 알지? 그때 우리 로어 때 기억 안나? 마지막에 끝나야 돼 더보이즈! 이즈! 이즈! 그러니까 어 그거는 뭐하는거야? 사이들였어 어 그러니까 이런거는 식도로 먹는거야 계도로 먹는게 아니라 봐봐 갈게요 제대로 들으세요 이거 이리로 갈거에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리로 이 노래는 여기는 아무것도 하지마 김손하지마 하지마 이 노래는 자기야 아니네 이 노래는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비 아니면 진짜 봐봐 어차피 이거는 이 노래는 이거 박자가 어려워서 더비가 어려우니까 나 또 다른 옵션이냐 들어봐 아 안 들리겠지? 그치? 안 들려 그리고 노이즈 들어간 줄 알고 마이크 내리시면 어떡해 야 비 비 야 자기야 좋으면 지금 빨간색한테 남겨봐요 아 그니까 자기야 할 건데 자기야 마지막에 하자고 그러니까 해도 앞에 하면은 너 파트니까 너가 정해봐 오케이 봐봐 비 니 니 하지 말고 김선웅 이렇게 똑같이 김선웅 똑같이 손영태 하고 자기야 괜찮은데? 야 빨간색 하트 너무 많아 그러니까 더비 분들도 지금 왜 빨간색 하트 하는지 모르고 몇 분이 남기시니까 그냥 하는 거야 유행 타기? 어 왜냐하면 그리고 빨간색 하트 남기시는 분은 공방 안 오시는 분들의 확률이 커 아 그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 좋아 김선웅 유행 타기 배 아님 아줌 살짝 안 들리게 좀 오버 랩핑 자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야! 이렇게 자기야! 이렇게 야 너 파트 끝내고 자기야! 알지? 아니면 너 파트 맞물려서 자기야! 알지? 아니 근데 이게 자기야 들리면 멋있게 끝내도 자꾸 응! 이런 표정이 나올까봐 그래 멋있게 딱 끝내는데 짜게 하면 아! 이러면서 이런 그게 이제 바이럴이 되는 거야 쇼츠에 이제 나오고 바이럴 될 거면 처음부터 다시 짜야 돼 바이럴 되게 할 수 있어 꿀꿀 다 넣고 윙 다 넣고 이제 잠깐만! 자기야 중간에 넣지 아니면 여기 넣을까? 아니면 아니면 Baby that's why I need all day 이거 할 때 Baby that's why I need 하자 자기야 가자! 이런 느낌으로 막 사니까 좋은데? 난 그럼 약간 땜빙이는 거 좋아해 으아악! 이렇게 헤러짚는 거 2절 2절 확인해 자기야 가자! 타임! 나이! 나이!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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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해야지 촥 자 여러분 이거 잊으시고요 아니면 막사 여기 막사 때 Baby that's why I need all day Let me keep you and see Baby that's why I need all day Baby you want Baby that's why I need all day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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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그런 톤을 하면 뒤에 생일 축하한다가 나와야 될 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기야! 생일 축하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내가 보기에는 근데 물론 저빈들 예쁘게 귀엽게 잘 하겠지 우리가 뭘 해도 귀엽지만 나처럼 안 하겠지 그러면 그러면 오케이 여기 마지막에 왓춘니라 할 때 우리 이름 말고 자기야를 넣는 거야 왓춘니라 김선우 이런 거 했었잖아 근데 김선우 송영재인데 더비들은 자기야를 원하니까 왓춘니라 할 때 봐봐 자기야! 진짜 이런 느낌으로 왓춘니라 할 때 우리가 계속 뭔가를 원하냐고 물어봤잖아 어 근데 마지막 왓춘니라 할 때 그러면 니 이름이 안 나오는데 괜찮아? 니가 정해 송영재 아니면 자기야 뭘 할 거야 무슨 소리야 야 여기는 여기는 김선우가 여긴 김선우인데 마지막에는 송영재가 나와야 되는데 송영재가 안 나오고 자기야 나와도 괜찮으면 거기다 하고 어떻게 할까? 난 괜찮긴 한데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이 이거 보고 나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봐봐 이거는 뭔가 좀 강제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의 자기가 안 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야 우리를 아들로 보시는 아 그치 근데 만약에 헌니가 이제 자기야 그런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지 꿀로 해석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그건 진짜 꿀꿀소리인 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송영재로 하자 송영재로 하고 자기야는 여기서 나오는 비하인드로 끝내야 되는 거야 이걸 진짜로 하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나중에 거울 보면서 혼자 해주세요 그냥 자기야는 제가 아니면 왜냐면 그럼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야 정정 진짜 들어봐 공직적으로는 자기야는 없어 그러니까 없는 거야 자기야는 없는데 눈 예쁘게 떠야지 근데 마지막에 근데 마지막에 공직적으로 없는 건데 마지막에 진짜 어느 더비가 외치고 싶다 그러면 Up to you It's up to you It's up to you 자기야 근데 그 뒤에 게임멘트 안됩니다 까지 들어가야지 이제 완벽하게 그치 얘들아 뭐야 아 워쌉 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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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케빈 오빠 살려달라고 하는데 케빈한테 도움 청해봤자 여러분 케빈 형이라고 다를 거 같아요? 그 형 더해요 그 형은 더해요 제가 중재하는 역할이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였어요 에릭 혼자 왔어봐 가야함? 아 가야긴 했지 그럼 한 번 쫙 해줘 보고 끝낼게요 자 자 지금 너랑 나랑은 더비인 거야 그냥 더비 더비 아 좀 우리가 작게 해야지 노래까지 들리게 더보이즈 선우 에릭 허니 달링 덕즈 더비 김선우 노래 형 날씨 계속 한건 안해 처음 봐 처음 봐 윙 Oh my love and you Baby right now Let me let it up See how you're wearing it Baby to love me Baby you're a gangsta Got my hands tight Time Wanting for your deep breath Girl I can't lie So sweet So sweet So sweet Tell me what a badass I know you're a queen Wrinkle in your sugar Girl you with the cream So sweet Like honey honey So sweet Like honey honey Like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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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ing for you like the beat Buzzing for you baby baby Tell me what you need What you need Oh 손영재 Say please Ah Yeah So sweet Black and yellow straps Playing hard everyday and every night If you wanna hit it take a sting Gonna be no regrets Cause I'm a duel 다이티 What do you want to get you down Girl I like you win Girl I like you win It's gonna be no regrets Cause I'm a duel 다이티 Oh Oh Girl I like you win I take it Sky high I won't be lying to you now Never thought the world is spinning around Someone other than me I like this Woo Like that Like that Like that All over you Together just Giving you All I love you Yeah Woo Let me keep it We'll see how you keep it Baby That's all 4 2 Baby you again Start got my head start Wanting for you Deep work I can't lie So sweet Like that So sweet Like that Tell me all about it Just I know you're cream Whirling your sugar For you with the cream So sweet So sweet So sweet I can't lie I can't lie I can't lie Like that Just when you're both in bed Tell me what you need Watch me Yeah Kim tahu I feel the soul Yeah No Could weон No Saw No 빈틈이 좀 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근데 사실 이런 힙한 노래는 좀 더 그냥 즐기게 많이 비워놨으니까 그냥 칠 때만 쳐주시고 쉽게 만들었으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죄송해요 저희가 의견 반영을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또 이제 메이크업도 하고 또 준비를 하러 이제 슬슬 가봐야 되니까 여러분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은 없어요? 아니요? 아 곧 있으면 이제 24분 후면은 뮤직비디오가 나와요 아 그래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 잠시만 아니 어떤 분이 댓글에서 여기를 네 글자를 선우 에릭 이렇게 하자는데 사실 이게 앞에 있으니까 근데 또 우린 아니면 선우 에릭을 해도 돼 일일이 다르게 할까? 근데 자꾸 추가하면 더욱이 헷갈려 한다 나는 사실 내 속마음은 뭔지 알아? 내일 공방에 오실 때 이 부담감을 안고 안 오셨으면 아 그치? 여러분 내일은 그냥 마음 편히 오시면 됩니다 편히 그냥 할 사람만 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응원법이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해서 당연하죠 여러분은 그냥 편히 오세요 편히 애드립 넣는, 추임새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편히 오시고 그러면 선우 에릭 해봐 선우 에릭 선우 에릭으로 가자 근데 프리코러스 1만 그렇게 가자 그거는 외우실 수 있겠지? 첫 코러스 나오기 전에만 선우 에릭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전체성인 더보이즈로 더보이즈 어 어때? 프리코러스에 Let me keep you up, see you keep it up, baby That's why I need all day 여기는 더보이즈로 이제 여기로 갈게요 이렇게 알죠? 자 연습해보세요 그냥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You got this, you got this 하여튼 여러분 저랑 선우는 무대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안녕 안녕 될게요 그거 망건부 아, 맞아요 뮤비가 이제 20분에 나와요 안녕 gü у이까